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6편, 명종, 쫓겨나다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대왕패야! 국가에서 지방의 안찰사를 파견하는 것은 백성의 고통을 막고자 함이 아니옵니까? 허나, 지금 여러 대의 안찰사들이 응당 살펴야 할 것은 살피지 않고 다만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서 왕실에 진상한다는 핑계를 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사오니 폐하께서는 각 도의 안찰사들에게 명하여 왕실에 진상하는 것을 폐하도록 하시고 오로지 민생을 살피는 데 충실하도록 할 수 없어서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내용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새롭게 고려조정의 권력자로 등장한 최충헌이 국왕인 명종에게 올린 이른바 봉사십조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항목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찰사란 조선시대의 관찰사와 그 역할이 비유되곤 하는데요 대개 안찰사의 임무는 고려의 오도를 순회하면서 지방수령의 근무자세를 감독하는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안찰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팽개친 채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등 비행을 일삼고 있으니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얘기죠 관리들의 행태에 대한 최충헌의 비판의 화살은 중앙조정의 신하들까지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봉사십조 중 여덟 번째 항목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조정 신하들은 모두 물자를 절약할 줄도 모르고 검소하지도 못하여 자신의 집을 대대로 수리하고 의복, 왕구 등을 만들어서 진귀한 보물로 장식하고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으니 이런 자들을 방치했다가는 풍속이 퇴폐하여 머지않아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옵니다 폐하께서는 백관에게 상세히 훈계하여 사치를 금지하고 검소함을 숭상하게 하시옵소서 최충헌이 진실로 개혁을 결심하고 이런 내용들을 올렸느냐 아니면 그저 자신이 일으킨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올렸던 것이냐의 논쟁은 예외로 하더라도 당대의 고려사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으로서는 의심할 바가 없겠죠 그렇다면 당시의 고려관리들 특히 지방관들이 유독 이 시기에 와서 그처럼 심각한 부패상을 드러낸 요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1170년에 무신난이 일어나면서 중앙에서 무신들 간의 권력쟁탈전이 계속되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지방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은 막 커지고 있는데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이게 밀란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때 일어난 수취라든지 또는 토지 탈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유망으로 도적으로 밀란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제로 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최충원의 봉사십조 중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중에 있어야 할 한두 명의 승려가 일찍이 왕궁을 배회하고 대왕 폐하의 짐실에까지 드나들어도 폐하께서는 불교에 미혹하여서 매양 너그럽게 용납하고 계시옵니다 폐하께서는 이런 승려들을 물리쳐서 그들로 하여금 궁궐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식곡을 못하게 하시옵소서 봉사십조 중 여섯 번째 조항의 내용이 대체로 이루어야만 여기서 식곡이란 절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구워주고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것을 읽었습니다 봉사십조 중 불교와 관련된 아홉 번째 항목의 내용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죠 태조 대왕 때에는 반드시 산천의 순하고 역한 것을 살펴서 사찰을 세웠사오나 후대에 와서는 장상과 여러 관원들과 불량한 승려들이 산천의 규룡을 묻지도 않고 절을 세워 지맥을 손상시킴에 따라 자주 재변이 일어났사옵니다 배학께서는 음향의 밝은 자를 시켜서 이를 검토한 뒤에 비보 사찰 위에는 모두 제거하여서 뒷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사례를 남기지 말게 하시옵소서 고려의 불교에 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짚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라는 종교와 사찰 그리고 승려들을 고려시대에 그대로 대입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충헌이 비보 사찰 외에는 절들을 다 없애라 라고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고려 태조가 창업한 뒤에 도선의 말에 따라 국내 지형지세에서 풍수상 결점이 있는 곳을 찾아 그 결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처에 절을 짓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비보 사찰입니다 어쨌든 최충헌의 말은 비보 사찰 이외에 산천의 기룡을 따지지 않고 들어선 사찰을 모두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고려시대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몇 배 더 큽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라고 하는 사회는 성의 세계와 속의 세계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의 세계는 물론 불교의 세계죠 승려들이 관직을 갖습니다 승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승직으로 계속 올라가면 왕사가 되고 국사가 되고 하는 이런 하나의 계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관리들의 관직 체계가 있는 이런 두 갈래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고려에서는 불교와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승려가 되는 것을 출가한다 라고 해서 속세를 떠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고려시대의 불교와 승려들은 현실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충원이 봉사십조 중에서 두 항목에 걸쳐서 불교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것도 왕실 혹은 기존의 정치 권력과 연결된 불교 세력들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한 때문이다 이익주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최충원은 명종이 불교에 미혹되어서 궁궐을 드나드는 승려들을 내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혹은 장상, 즉 장수와 재상들이 지은 사찰들은 모두 헐어버리라고 일관하는 등 불교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듯한 느낌을 풍기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충원 자신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불교와 관련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최충원은 강종의 서녀하고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을 승려로 출가시켰던 것입니다 또 최충원은 직염이라는 승려를 국사로 추천하기도 하고 창복사라는 사찰을 자신의 원찰로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의 송강사, 그때 이름은 수선사라고 했습니다만 수선사의 보조 지누리,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니까 최충원이 그곳에 굉장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충원은 호신용 다라니경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한 최충원이 왕궁을 출입하는 승려들을 비난하는 등의 내용을 상소문에 담은 것은 승려와 사찰이 왕실 세력과 연결되는 것을 단절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김당택 교수의 주장입니다 김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더라도 최충원이 봉사십조를 올린 것은 개혁의지를 표명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봉사십조의 마지막 항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성이란 고려시대의 어사대와 문화성 그리고 사헌부와 문화부를 아우르는 명칭입니다 대성의 신화는 국사에 관하여 말하는 일을 맡은 까닭으로 대왕 폐하께서 혹시 미치지 못한 점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가나는 법이온데 지금 모든 신화들은 나약하여서 그저 관망만 하고 구차스럽게 영합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니 옛날과 크게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적임자를 가려내어서 바른말하는 사람을 조정해 두시옵소서 그렇다면 정작 최충헌 자신은 권력을 장악한 뒤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낌 없이 직원을 하도록 하고 또한 그들의 직원을 넉넉하게 포용하는 정치를 했을까요? 그 여부는 이제부터 짚어나가도록 하죠 봉사십조를 올린 직후 최충헌은 자신이 올린 봉사십조의 내용들을 실천에 옮기도록 명종을 압박합니다 대왕 폐하 주청 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하시지요 대왕 폐하의 왕자 중에서 이미 승려가 된 소군들이 있사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기, 홍추, 홍규 홍균, 홍곽, 홍이 등 여섯 명의 소군이 그들인데 이 자들은 이미 불가에 몸을 담아 싸옵니다 알고 계시옵니까? 아비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헌데 이미 출간한 이들이 궁궐 안에 거주하면서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이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좋을까요? 이들을 본래 출가했던 그 사철로 돌려보내시옵소서 최공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리하지요 또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은미와 존도는 그 신분이 승려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들이 궁궐을 드나들면서 대왕 폐하와 어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사옵니다 이들에게 궁궐 출입을 금하도록 하시옵소서 알겠습니다 최공의 뜻대로 따르지요 최충원이 봉사십조를 제기하고 관료사회를 장악하고 민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전제, 출발이 되는 것은 국왕권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장악했다고 하는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불교계와 왕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이렇게 왕의 아들로서 승려가 된 사람들이 궁궐에 머물면서 정치에 관여하는 이걸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가 되는 것이겠죠 참고로 여기서 최충원이 거명한 홍기를 비롯한 홍자돌림의 이 소군들은 명종과 천첩 사이에서 태어나서 승려가 된 왕자들입니다 왕실과 불교계를 연결시켜 국왕의 정치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단 출가를 시킨 다음에 궁궐에 머무르게 했는데 새로 등장한 권력자인 최충원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충원은 왕이 사랑하던 승려 운미와 존두를 내쫓았다 고려사 자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최충원의 이러한 조치들은 명종의 측근 세력을 쳐내기 위한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최충원 형제의 쿠데타가 성공해서 최충원이 일단 최고 권력자로 등장했으나 고려의 조정 권력을 통째로 장악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장군 이지순과 이지광 형제가 장군을 뵙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뭐라 이지순하고 이지광이라면 죽은 이민의 아들들이 아닌가 지난번 난리 때 군사를 이끌고 저항하다가 도망쳤던 자들이 제 발로 찾아왔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장군 잘못을 뉘우친다면서 그놈들이야말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여 환란이 일어나게 만든 근본인데 어찌 목숨을 부지하길 바란다는 말이냐 내 이놈들의 목을 내 손으로 베고 말 것이다 이유민의 아들 이지순과 이지광이 스스로 찾아왔으나 최충원은 그들이 환란의 근본임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그들의 목을 베었다 한편 최충원이 조정의 신하들을 많이 죽여서 인심이 흉흉하고 모두 두려워하였으므로 명종은 각 지방에 사신을 보내어 백성들을 위안시켰다 그러나 최충원의 명종에 대한 압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왕 폐하 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시 호보시랑 이상동과 군기소감 2분을 비롯한 50명은 모두 부당하게 펼슬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옵니다 이들은 마땅히 내시가 될 수 없는 자들이옵니다 이들을 내시지게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이렇게 해서 최충원은 명종 측근에 포진하고 있던 50명의 내시들을 몰아 냅니다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시기 고려의 내시는 환관이 아니라 임금의 최측근 신하들이었습니다 뒤이어서 명종은 최충원이 봉사십조의 맨 첫머리에서 거론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봉사십조체 1항은 임금이 거쳐하던 궁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자리에 새로운 궁실을 지었는데 어찌하여 도참설 따위를 믿고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느냐고 따지는 내용이었죠 한운수 없이 명종은 거쳐할 궁실을 옮깁니다 왕이 수창궁에서 연경궁으로 옮겼다 십몇 년에 궁궐이 화재를 당한 뒤로 새로 지었는데 왕이 그 집을 기피하여 머물러 거쳐하지 않고 수창궁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이때 와서 연경궁으로 옮긴 것이다 물론 풍수나 도참을 신앙했던 명종으로서는 여전히 내켜하지 않았겠지만 실권자인 최충원을 거역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국왕인 명종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한 토막이 고려사에 소개돼 있습니다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가 병조의 남쪽에 군사를 배치해 두고 있었다 그때 왕의 행차가 광화문으로 들어가려는 중이었는데 때마침 구경꾼들이 부근에서 우르르 몰려나왔다 여봐라 지금 대왕태하의 어가 행렬이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구경꾼들이 저렇듯 몰려드니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너희들 몇 사람이 가서 사람들을 어가 가까이 접근 못하도록 막도록 가라 최충수가 사람을 보내 구경꾼들을 막아 섰는데 사람들이 물러나오다가 태자의 의장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 이때 사람들 사이에 헛소문이 퍼졌다 큰일이 생겼네 대왕태하께서 다친 어가에 변고가 생겼네 뭐라고? 대왕태하가 변고를 당했다고? 아니죠 대왕태하가 변고를 당했다면 우리는 어째야 하는 것인가 우물쭈물하고 있다가는 우리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그 헛소문을 듣고 어가를 호종하던 문무백관이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다 길가에 섰던 남녀가 서로 짓밟히기도 했다 다만 시종 두경승만이 말곱비로 지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연하였다 어가에 변고가 생겼다는 헛소문 한마디에 목숨을 바쳐서 임금을 호위해야 할 문무백관이 두경승을 빼고는 모두 저살자고 도망을 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인들에 의한 정변으로 무력충돌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국왕인 명종의 저지가 그만큼 초라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특히 무력을 갖춘 무관들이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에서 문관들은 생존을 위해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려사 세각편 명종 27년 2월의 기사에는 이러한 내용도 보입니다 밤에 어떤 사람이 대골에 들어가서 행랑 한 곳의 기둥에다 구멍을 뚫었다 무인들이 그걸 보고서 말했다 이것이 누구 소행이겠는가 필시 동반이 서반을 저주하여 이런 짓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결코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동반의 짓이라면 더더욱 용납해서는 아니됩니다 당장의 그 자들을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반은 문관의 반여를 일컫고 서반은 무관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기둥에 뚫어놓은 구멍 때문에 자칫 문신들이 집단으로 희생을 당할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문신들이 스스로 변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승경이 나서서 말했다 떠도는 말에 속지 마시오 이는 필시에 어떤 간사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일을 만들려고 꾸며낸 것이 틀림없소 그렇게 말리고 나서자 그때에야 말썽이 그쳤다 무인들의 전하에서 임금도 문신들도 이처럼 겁에 질린 채 위축돼 있었던 것입니다 최충원의 반란이 일어난 지 열 달이 지난 명종 27년 2월 예전에 조위총이 서경에서 반역을 했을 때 유닌첨과 기탁성 등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반역의 무리들을 토벌하고 평정했으니 짐은 그 공로가 날이 갈수록 잊혀지질 않는다 오늘에 이르러 유닌첨을 추충정난 광국공신 수태산문화시중 상주국으로 증직하며 기탁성을 수충현모좌리 동덕공신 수태산문화시중으로 증직하도록 하라 물론 국왕인 명종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이지만 이때부터 국왕의 이름으로 발표된 어명이나 주요 교사의 대부분은 최충원의 뜻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건 그렇고 조위총의 반란사건 때 진압군을 지휘통솔했던 총사령관격인 원수는 유닌첨이었고 기탁성은 부원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반란 진압에 실제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관직을 올려서 공신호를 추중한다 해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위총의 서경 반란이 일어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때에 와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신호를 추중하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 가지 힌트가 될 수 있는 기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열전편 최충원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종 4년에 기탁성이 조위총을 치면서 최충원이 용감하다는 소문을 듣고 기탁성이 그를 별초도령으로 산발 임용하였는데 최충원은 그때의 공로로 누차 승진되어 장군이 되었다 최충원이 출세하도록 발탁해준 사람이 바로 기탁성과 유닌첨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발탁해준 데 대한 고마움에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유닌첨이나 기탁성계의 인물들을 회유해서 자신의 세력으로 삼으려는 최충원의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닌첨은 문신이었습니다 또한 기탁성은 이미 무신난 전에 고위 무신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충원 정권이라는 게 문신하고도 가깝고 가문이 좋은 무신들하고도 가까울 수 있는 소지를 여기서도 엿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비록 최충원이 이의민을 죽이고 고려조정의 최고 권력자로 올라서 있었으나 아직 그의 권력이 반서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한참 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명종 27년 9월의 기사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최충원이 흥왕사라는 사찰에 가려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글을 보내왔다 누가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이런 글을 어디 무슨 내용인지 구경이나 해볼까 흥왕사의 승려 요일이 두경승과 더불어 최충원 당신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미리 알려주는 것이오? 흥왕사의 승려가 두경승이 하고 짜고서 날 죽이려 한다고 네가 이따위 익명으로 보낸 글을 읽고 까딱이나 할 줄 아나 아니지 그래도 혹시 여봐라 오늘 흥왕사 행사는 취소할 것이니 그리 알라 최충원 역시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한편 명종은 또한 이러한 교서를 내립니다 좌승선 최충원과 대장군 최충수는 악인을 원수같이 미워하여 손수 이의민의 목을 베어 종사를 편안하게 했으니 최충원을 충성좌리공신으로 삼고 최충수를 수충찬화공신으로 삼고 두 사람의 부친인 최원호를 봉의 찬덕공신 수태위 문화실확으로 증직할 것이다 이 세 사람 모두 각상의 얼굴을 그려 붙이도록 하라 최충원을 비롯한 삼부자가 이의민을 죽인 공로로 이른바 벽상공신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최충원은 명종에게 어떤 보답을 하게 될까요? 명종 27년 여름 어느 날 최충원과 동생 최충수 그리고 최충원의 조카인 박진재가 머리를 맞대고서 비밀리의 무엇인가를 의논합니다 형님 지금의 임금을 저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의민을 죽이고 거사를 한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조정 권력이 송두리째 우리 수중에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임금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터였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것은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의논하기 위해서다 그 전에 지금의 왕을 왜 폐위해야 하는지를 무백관과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지금의 임금은 28년간이나 왕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몸은 늙었고 국사의 권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첩과의 사이에서 나온 소군들을 궁골에 머물게 하면서 국정을 어지럽혀온 죄만 해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 소인배들을 총회하여 금은 보화와 비단 등속을 마구 나누어 주는 바람에 국고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백성과 신하들이 받들만한 임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그 후임으로 누구를 옥자에 안채한다는 말이냐 마땅히 태자에게 돌아가야 하겠으나 태자는 성질이 우둔하고 유약해서 태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충수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종친들 중에 왕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머리가 총명하고 도량이 있으며 또한 이미 사기에 동달했습니다 임금으로 삼는다면 틀림없이 나라를 크게 중흥시킬 것입니다 흠 내 생각에는 왕진보다는 지금 임금의 동복 동생인 평랑공 왕민이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이다 지략이 넓고 도량이 커서 제왕다운 인품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의 아들 왕연은 종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니 태자로 삼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야 최충수는 왕실의 종친 중 한 사람인 왕진을 그의 형 최충헌은 인종의 아들이자 명종의 동생인 왕민에게 왕위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생 최충수가 왕진을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왕진의 여종을 최충수가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막을 알고 있는 최충헌이 동생의 의견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미 쿠데타에 성공한 최충헌 형제가 1년이 지난 이 시기에 와서 왜 명종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방 정권이나 정중부 정권 그리고 이유민 정권은 다이 무신난으로 인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명종을 구심점으로 해서 정권을 유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충헌의 경우는 무신난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무신난 이후에 변화를 싫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종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구강이라는 것은 왕조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정치 세력의 구심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신난으로 인해서 출세를 한 인물들의 구심점이 된 명종을 최충헌으로서는 갈아치워야 했을 것입니다 왕위에 있는 명종은 1170년의 무신난 이후에 왕위에 오른 군주로서 역시 무신난에 참여했던 무인들의 안목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삼아서 구강의 지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무신난에 참여한 적이 없는 최충헌으로서는 그를 폐위하고 새 판을 짤 필요가 있었다 김당택 교수의 견해가 이러한데 이익주 교수 역시 최충헌이 집권자로 등장한 것은 이전에 있었던 무인들의 등장이나 퇴장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무신난이 일어났을 때 의종을 폐위하고 명종을 옹립했습니다 명종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의 무신 집정이 교체가 되죠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한 번도 왕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충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명의 왕이 바뀝니다 신종, 희종, 강종, 고종까지가 전부 최충헌이 옹립한 왕들이거든요 이건 아주 재밌는 대비가 되죠 한 사람의 구강과 여러 사람의 무신 집정 한 사람의 무신 집정과 여러 명의 구강 이 관계만 놓고 볼 때에도 무신 집정과 구강의 세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명종이라는 한 사람의 구강 밑에서 무신 권력자들이 네 명이나 거쳐갔는데 반해서 최충헌 정권 시기에는 최충헌이라는 한 사람의 무인 실력자가 네 명의 구강을 왕위에 올리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자체가 바로 최충헌 정권부터 권력판도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최충헌은 명종의 동생인 왕민을 밀고 그의 동생 최충수는 왕진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옹위할 것을 고집하였는데 이때 두 사람 사이에서 심판관 역할을 맡은 사람은 최충헌 형제의 조카인 박진재였습니다 왕진과 왕민은 두 사람 모두 다 임금이 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을 옹위할 때 금나라로부터 책봉을 받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데 금나라에서는 왕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만일 왕진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왕위를 찬탈했다 이렇게 나올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왕민을 임금으로 세워서 전례에 따라 친동생이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보고를 하면 후한이 없을 것입니다 박진재가 최충헌의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결국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인종의 다섯째 아들이자 명종의 동복 동생인 왕민으로 낙점이 된 것입니다 정변에 의해서 새로운 권력자가 출연하고 이 사람이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꼭 이런 원칙을 지킨다기보다는 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적당한 사람이 누굴까를 아마 결정을 하게 됐겠죠 이거는 새로 왕이 된 신종과 최충헌의 관계가 어땠는지 또는 그 뒤에 역시 왕이 됩니다만 최충헌에 의해서 옹립이 됩니다만 강종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아주 좀 구체적인 사실까지 좀 밝혀져야만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건 최충헌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에 명종의 아들 즉 태자가 있었지만 아버지인 명종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한 마당에 그의 아들을 후임자로 옹립할 수는 없었겠죠 의종 때부터 후일이 명종이 되는 이경우 흔하고 또 신종이 되는 평양공 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 때문에 의종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말하자면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정변을 일으켰는데 왕을 세우려면 당연히 신망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뭔가 왕을 갈아치워야 했던 그로서는 역시 신망을 얻고 있던 평양공 민 즉 신종을 택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종의 동생인 평양공 왕 민이 이전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었다는 점 또한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최충원의 구강옹립과 관련하여 한 가지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인데요 이 당시에 최충원은 자기 의중대로 임금을 폐위하고 새로운 사람을 구강자리에 올리고 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째서 그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호려왕조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인물들이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최충원 정권 자체가 좋은 가문의 인물들에 의해서 성립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충원이 왕이 되려고 했다면 최충원 정권 내부에서도 최충원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충원을 비난한 인물들은 모두 다 최충원이 왕실을 깎아내린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당택 교수는 만일 최충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 순간부터 감당할 수 없는 내부적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익주 교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국왕을 여러 명 교체할 정도의 그야말로 무소부류의 권력을 행사하는 최충원이 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는 왕이 되지 못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만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국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위에 걸맞는 권력을 물론 가져야 하겠지만 국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위의 문제를 함께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고려 조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이후에 세력을 구축해 스스로 왕위에 올라 조선왕조를 개창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이성계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또 왕이 될 수 있었던 명분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혁명론이었습니다 아직 최충원 단계의 고려사회가 유학의 혁명론을 이해하는 정도로 성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충원 자신도 그런 논리를 스스로 개발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삼봉 정도전이 이성계의 조선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한 논리가 바로 아무리 군주라 하더라도 덕을 잃고 어질지 못하면 대치할 수 있다 라는 맹자의 이른바 역성혁명론이었는데요 최충원 단계에서는 무신이 왕조를 개창해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받아들일 분위기가 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최충원 등 정변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비밀리에 명종에 대한 폐위를 논의하여 왕위 계승자까지 정해놓은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왕위에 있었던 명종은 자신이 곧 임금의 자리에서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마 명종 생각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종하고 무신 정권의 얘기를 할 땐 언제나 서로 대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실은 무신들에 의해서 옹립된 왕이라고 하는 점이죠 따라서 명종은 무신 정권과의 관계를 끊고 대립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기는 어려운 왕입니다 따라서 최충원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당연히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최충원의 권력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또 왕위를 보장받는 이런 길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정중부가 이의방을 죽이고 새로운 권력자가 되었을 때나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실권을 거머쥐었을 때처럼 이번에도 명종은 자신이 왕위를 유지하리라 생각했겠죠 드디어 1197년 9월 최충원 형제가 기도를 올리면서 왕을 쫓아내고 세왕을 들여세우는 일을 하늘에 구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에 뇌성이 크게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우박이 내렸으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흥국사 남쪽 길가의 수목이 옥중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그러자 담장이 허물어졌다 그 회오리바람은 현성사라는 사찰에까지 불어서 수목들을 하다하게 뽑아버렸다 신하가 임금을 패하려 하자 하늘이 노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최충원 형제가 왕을 바꾸겠다고 하늘에 구하자 정말로 그렇게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지고 돌개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뽑혀 날아가고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이런 반응이 실제로 있었다면 최충원 형제가 주충거리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 명종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망설임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꾸며낸 이야기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는 고려사를 편찬했던 조선의 신진사대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김당택 이익주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려사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성계가 위하도 해군한 이후의 고려사의 기록은 그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사실 믿을만한 것은 못됩니다 그러나 위하도 해군 이전의 기록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비교적 객관성을 띈 기록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고려사를 편찬했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쓴 것이 아니고 당시 고려인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고려사를 서술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려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고려사를 편찬한 조선시대 초의 학자들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 놓은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려사를 편찬할 당시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 텐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 경우에는 최충원 형제의 어떤 말하자면 부당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늘이 거부하는 이런 이야기를 고려시대 사람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넣지는 않았겠지만 고려시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여러 사료들 중에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취하여 배치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했겠죠 따라서 최충원이 제 마음대로 임금을 폐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고려 당대의 사람들이 하늘이 노해서 천둥번개가 치고 강풍으로 나무가 뽑혀서 날아다녔다는 등의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얘기들이 민담 등의 형식으로 조선시대까지 전해져 왔으며 그 내용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입맛에도 들어 맞아서 고려사의 이 대목에 끼워 넣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명중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볼까요? 모두 내 말대로 실천하라 나와 최충수 박진재 노석숭 그리고 김약진의 군대가 대여리의 중심에서 지휘하는 중군이 될 것이다 나머지 군사는 사전에 배치 명령을 받은 대로 시가지의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진을 치도록 하라 박자 위치로 출발하라 왕의 측근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모두 닫아라 드디어 최충원은 조정 대신들과 명종의 측근에 있던 장군들을 모두 불러냅니다 두경승 저자의 목숨은 살려주되 자연도로 유배하도록 하라 주민원 부사 유득이 상장군 고한우 대장군 백부공 진종장군 주원저 장군 석성주 시량 이상돈 낭중 송이와 염극 어사 신과환 등은 영남지역으로 유배하고 연과 담을 비롯한 십여 명의 승려들 역시 영남지역으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홍기를 비롯한 다섯 명의 소군들은 바다 한가운데 섬으로 유배하도록 하라 최충원은 이처럼 조정 대신들을 대거 체포하여 유배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두경승에 대한 처리입니다 두경승은 이의민 정권 시기에 이의민과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완력자랑을 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충원은 정변을 일으킨 직후에 그를 최고위직인 종일품 중서령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를 체포해 자연도, 즉 지금의 영종도로 귀양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김당택 교수의 얘기입니다 최충원의 입장으로서는 고위 무신들, 무신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을 회유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경승뿐만이 아니고 채문청, 이경류 이런 사람들이 또 최충원한테 실제 협력도 합니다 고위 무신들인데 두경승이는 이의민 정권하에 참여는 했지만 이의민과는 갈등을 빚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최충원으로서는 정권 출범 당시에는 두경승이 포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위 무신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최충원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에는 그 성분에 관계없이 고위 무신들을 일단 회유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노력을 했으나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들이 최충원 자신을 언제 압박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추방을 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입니다 이때까지도 명종은 궁궐에서 보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최충원이 대궐로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박진재는 골로 들어가 왕에게 성문 밖으로 나가라 통구하라 대왕 폐하를 호위하는 시중이나 호위 군사들을 몇 명이나 딸려보낼까요? 이제는 임금이 아니거늘 무슨 호위병이나 시중이 필요하단 말이냐 말 한필 주어서 단기로 궐을 빠져나가라 이르라 폐왕이 성문을 나오거든 창락궁에 감금하고 중금지우 정윤혀에게 명하여 범중 감시하도록 하라 예,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태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태자는 강화도로 귀양을 보낼 것이니 사람을 시켜 그리 조치하도록 하라 최충원 형제가 사람을 시켜서 북쪽 궁에 있던 태자에게 궁을 나가도록 독촉하였다 태자는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를 다 맞으며 역마에 태워져서 강화도로 추방됐다 드디어 최충원은 평양궁 왕민에게 찾아갑니다 신 최충원 아래요 최공, 어인일입니까? 경하드리옵니다, 대왕패하 경하드리옵니다, 대왕패하 무어라 하시옵소? 대, 대왕패하라니? 지금 곧 대관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할 것이오니 태자와 함께 행차할 준비를 서두르시옵소서 대왕패하 이렇게 해서 인종의 다섯째 아들이자 쫓겨난 명종의 동생인 왕민이 새로이 왕위에 올라 고려의 제20대 임금인 신종이 됩니다 이 대목의 역사를 기록했던 고려의 사신은 최충원에 의해서 왕위에 쫓겨난 명종에 대해서 이러한 논평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 등이 의종을 시해하고 국가의 권력을 마음대로 부렸으니 명종으로서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굳은 맹세를 하고 스스로 힘을 써서 적을 토멸했어야 했다 경대승의 의병을 일으켜 하루아침에 정중부 부자를 여우와 토끼를 사냥하듯 죽이자 이의민이 쥐처럼 달아나 시골에 숨어서 목숨만을 부지했는데 이때야말로 기강을 세워서 왕권을 다시 떨칠 수 있는 시기였음에도 명종은 안일에 만족하고 말았다 이의민과 같은 자는 다만 한 필부에 불과하니 사람을 보내 왕을 시해한 죄를 들춰내어 목을 베는 것이 옳을 것인데도 도리어 그를 불러올려서 자귀를 올려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왕실을 업신여기고 조신을 살해하며 벼슬을 팔고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히게 하였으니 그로 인한 화가 어찌 참혹하지 않으랴 최충헌이 이 틈을 타서 일어남으로써 명종은 도리어 추방당하고 자손도 보전치 못하게 되었으니 이 사실은 특히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을 때 명종이 왕권을 강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렸고 또한 이의민이 경주로 내려가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이고 왕권을 강화했어야 하는데 경대승이 죽자 도리어 이의민을 불러올림으로써 화를 자초하였다 이러한 점을 특히 아쉬워하면서 명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신의 평에서는 명종이 이의민을 죽이고 경대승과 손을 잡고서 왕권을 강화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김당택 교수는 오히려 무신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이른바 복고의 뜻을 내비쳤던 경대승이야말로 명종이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무신난을 부정한 데는 무신난으로 왕이 된 명종을 부인한 것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고의 뜻을 품은 경대승이가 제일 먼저 죽이겠다고 하는 인물도 이의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의민이가 경주로 도망갔는데 경대승이 죽고 나서 또 다른 무신이 나타나서 또 무슨 무신난을 비판하면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인물들이 나타난다면 명종으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느니 보다는 자신과 공통점을 지닌 이의민을 불러다가 정권을 맡기는 것이 훨씬 명종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명종으로서는 자신의 보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대승처럼 무신난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집권을 하는 쪽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전승화, 김두용, 임정길, 유은호, 김상백, 이찬우, 배정우, 이희탁, 조현철, 최현철, 한복현 낭독 안찬이,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신현파,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6편 명종, 쫓겨나다 이상락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